자,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여러분들의 응원력에 조금 아실 수도 있으나 원진 톨도 나와서 우리 선수의 열정을 다시 하다가 늦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봤습니다. 우리 선수의 앞으로 나고기로 열정적으로 원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자, 여러분들도 순수의 4.2 Как 담아보는 전세 이틀 한 번 더 이틀 한 번 더